1, 2, 3, Come on!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척을 즐겁고 편안한 그렇죠. 오늘이 그냥 빨간날 쉬는 날입니다. 역사가 한글에는 아니고 한글 날. 자, 오늘 막 우리 학생들 말 두려웠으면 좋겠어요. 인정? 어, 인정. 꿈, 기억이. 내 말 안 들어본 극혐. 막 이런 거. 오직, 지리, 데리고, 디스코, 편이고. 자, 좋은 시간 되세요. 출리라. 와, 여기 너 학생들 아까 오전에 왔는데 그지? 와 진짜 할 필요가 정말 없나봐요 아니 무슨 월급들하고 불이 좋으신 것도 시간을 버티고 있네 야 원래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냐? 이제 가야지 원래 친구들이 더 있잖아 포미를 한번 뺏겨주고 아시는데 야 그래도 그중에 지금 이끄의 비명이 많네 근데 둘 다 나가주신 걸까? 너네 진산주? 야 근데 학교 이름 너무 맞춘 거 아니야 진산 아이 진산주 진짜 야 그래도 옆에 우리 얘가 머릿결을 참 좋아해 가봅시다 차량이 들어가 얘 또 밤 안에 또 월미도 또 비판 달어 또 서민 오빠 들어온다 아침에 후기 표면대 해놓는 거 야 머릿결은 완전 미장색인데 얼굴이 빨래삐긴 해 아니 나 오늘 중에 얘는 키가 더 큰 거 같아 까먹는 거지 아니 얼굴은 완전 애군데 너희 중삼 아니야 너네? 그치 그치? 야 너희들 키가 점점 좋아 봐 아니 원래 우리 여하우스님들 키가 그거를 내가 모델을 추천낸지 모르거든 나중에 백인들 한 번 해봐 너희들 모르고 아니 나 아직 얼굴에 애군데 아 나 무서워 죽겠어 이러는데 나희들 진짜 안 돼서 막 위에서 여기 내들어 볼까봐 아니 저기 상침 어디 계세요? 아니 여기 있구나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오우씨 야 이 기술 야 전선의 바깥다리 45번 자세 야 내가 천에서나 보면 그 전선의 기술은 실제로구나 야 다리 끊어지겠는데 아니 그 옆에 가죽커플도 뭐 좀 해봐요 오늘 좀 봐봐요 쟤 왕도 멋있는데 아니 저기 봐봐요 저기 뭐 좀 해봐요 저 방금 남자친구도 봤어 야 이 가죽 남자친구도 보고 자기도 놀래서 아니씨 저거 뭐지? 오우 죽인다 오우 저런 자세가 있냐? 아니 나 옆에 가죽 두 분도 커플이죠 어 커플이죠 아 가죽 자켓이 또 커플 놀이네 그지 그지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안입고 다녀도 둘이 사귀는 거 아로마로 어? 저 커플룩 좀 하지마 아니 나는 진짜 짧다는 것들 아직 1005살이여 여자친구 어린 거 있는데 어? 고상 남자친구도 너도 고상이야? 어 아 둘 다 고상이야 야 남친 얼굴 얼굴 왜 이래? 야 너 지난 19년 동안 너한테 무슨일이 있어 여우 고등학생이래 아니 지금 얼굴이 군대 갔다왔는데 지금 야 그 옆에 재컷 뭐 좀 해봐 야 이거 양쪽에서 단체전인간 사람들이 옆에 재컷 야 내가 재컷 오바야 여자친구 별로 안입는데 이 사람이 자세가 아주 점점 흥미진진해 아 여자친구가 외국군이신다 아니 힘이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어디서 왔어? 콜롬비아 어? 어디 어디? 아 사우디아라비안 한국말 한국말? no 내가 너 너 죽을래 야 근데 여자친구 되게 예뻐요 여자친구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아니 본인 남자친구가 한국의 전복 그단 뭐 아 여자친구 너무 이쁘다 아 나 우주맥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사우디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여기 웃지마 남자 셋이 동의동산 와서 변해가 되는구나 야 미드구 형이랑 사우디가 있네 어? 아니 도대체 왜 이 시간에 남자 셋이 흥미네 동의동산을 하냐 아니 그래도 가운데나 오른쪽엔 그나가지고 그 중에 꾸며놓고 아는 거고 앤비엘만 어? 이 여자만은 월미동인데 바지를 그지같이 아기다수 추측이니까 너 하나 땜에 그킹을 못해 주잖아요 여기 세 명이 친구예요 여기 친구한테 세 명이 친구들 아니 근데 약간 우리 저기 아기다수 추측까지 추측아 약간 아마도 유튜버가 되게 유명하시는데 홍준씨 좀 날랐어 홍준이 아시나? 어? 고맙다 위다니는 나 풀리질 않네 위다니는 아우 나 여기 왜 유쿤이 아가씨들이 여기 네 명이 다 거죠 우리 아가씨 모르니 저기 청남방 청장주도법으로 자켓 가서 여기 몇살들이에요? 여기 네 명 응 스물여섯 나이는 괜찮다 남자친구들 없어 너 키가 걸려 죽게 해 야 우리 공준이 야 우리 총괄 세명 기다려 세명 갈거야 자 세명 삐윽 세명 삐윽 자 버티는건 좋지만 자 어차피 세명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갑니다 세명 삐윽 세명 삐윽 그렇지 간다 어이 동생들 받아 택배 간다 동생들 그대로 미끄러 칙칙 야 거기 옆에 자리좀 만들어 빨리 잡아줘 그렇지 잡어 잡어 빨리 거기 옆에 자리 만들어 야 공준이 비켜봐 옆에 자리 만들어 무릎이 안집어 그렇지 세팅 야 진짜 내가 보내준기만 세팅 존나 잘해줬다 진짜 야 남들이 보면 혼자서 남자 세명 다 됐건 줄 알겠네 우리 혼자 웃기기한 아가씨 너 민망해 하지마라 친구 두명 금방 따라갑니다 야 혼자 혼자 좀 외롭죠 야 너희들 이리와 어? 내가 한 명을 더 보게 된다 이리와 아 나 지금 보라색 나 귀엽게 생겼어 얘 가슴 죽겠는데 야 이리와 보라색 이리와 삐윽 저 머리카락 콧구멍이 들어갔어 지금 삐윽 이리와 빨리 와 한 명만 눌러주게 지금 혼자 심심하자 이리와 아 빨리 가 내가 이거 나 태어나서 이 일 말고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냐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어 야 너희들 여기 자리 좀 만들어 빨리 빨리 앉혀 앉혀 야 여기 누워계신 분 한숨 자 풀어줄게 아이고 내 껌 더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 이 아가씨 아니 왜 바닥에 누워있어요 이분 누구네요 아니 왜 바닥에 누워있어요 아니 왜 바닥에 누워있어요 아니 왜 바닥에 누워있어요 아니 왜 바닥에 누워있어요 빨리 찍기 옆으로 가요 빨리 아 빨리 구도 그대로 쭉 직진 어 어 빨리 옆에 자리 좀 안 들어가요 야 이러면 3대 3대 3 군바 진작에 친구들 갈 때 그냥 먼저 가지 과부같이 혼자 남았잖아 아우 나 여기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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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우리나라 남자는 너무 이렇게 화나게 염색하면 안돼요 이렇게 넓게 화나게 염색하면 불주의하나요 형 첫번째는 진짜 막 아이돌드로 막 방탄소년단이 되느냐 아니면은 저기 배달동으로 아이고 옆에 여자친구 무돌이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꾸 벽고보러 나한테 민크한 손 아 이거 레깅스 안 입으시면 안돼요 아 나 여기 무돌이 색깔 그냥 화물이 드럽게 맞아가지고 아 이거 빨간색 빙기색 여기 뭐에요 자매에요 자매야 친구 진짜 사촌 친구야 아 같은 직장 여기 누리운거에요? 아 직업이 더 있나? 다 여기 누리 몇살이에요? 23살 아 둘 다 되게 공항이다 아 여기 25살이고 아 너무 오리다 남는 친구들 없어요? 아 나 워낙 여기 안아치고 다들 풀메이커 왜 이렇게 막 이런게 흘리러와서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야 하구 괜히 천하이 생겼어 누가 야 형이 옆에 저기 보내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참가줘야지 어? 야 형 우리 봉준이랑 친구들 몇살냐? 우리 초바들 스물 스물두살? 어 아 스물한살 스물두살이래 아이들이 아니 어디네 야 누나들이야 너 별이 청약해 누나 보이지 어머 동생들 누나 이번에 내년 동생들 야 옆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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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야 잡아주면서 멋있게 한마디 그렇지 이제 말해 누나 오늘까지만 누나를 부를게요 어머 동생 오늘 우리집에서 말려먹고 갔네 야 중민들은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것들은 언제 스무살 키워다가 장난을 가나야냐 와 집이 부평인데 깍깍거리다닌데 야 너네 둘다 남자친구 들었어? 어 아니 내가 아까 저 아까 제가 출근을 내가 오늘 11시 30분인가 했는데 나보다 얘네가 먼저 와있었거든요 아직도 안했어? 야 형 오늘 마감찍고 같이 가자 와 나 여기 고등학생이래 어 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량꽃춤이야 오 야 스팸 뭐 죽는데 오 간지라는데 하하하하 와 나 저 다리 뭐냐 쟤 와 다리가 빠지질 않네 그냥 와 이 다리를 아니 자랑은 유럽이 괴롭히기 없고 다리 밑부분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준비합니다 자 어깨 좀 고기고 손에 땀들 좀 시켜요 그치? 하하하하 야 너네 요번 전에 왔을 때 평이 자랐을지? 그치 그치? 단체로 교복이 있거든 아 교복은 아니었나? 한 벨어수면 됐던 것 같아 쟤도 아니 인원이 좀 많았던 하늘 중인 줄 알지 이럴 수 있겠어 하늘 중인 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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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estuvande electrically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는데 아까도 부 coughing 못 даже 바꾸는 타이 만났을까 아 근데 부른게 좋냐 아후 진짜 신청한 아 나 대사람이 이렇게 많아 지금 아 내가 진짜 죽겠다며 자 수고룹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한성만원 JK 다닐하게 제때 stocks 다리 당기지 종일 자빠졌대네 지금 컴퓨터를 다시orgt 나 녀석은 정말들이니 왜 이렇게 두드라마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가 아 너무 아까워 어떻게 아우 당신이 짤리나 어? 아 나도 진짜 그 싸우고 갔다 이번엔 쟤러가 다 진짜 이 병이 안 하시네 야 내가 아까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보내줬는데 이 형아저씨들이 그새 또 자리자리가 이것들이 장난으로 날로와 내가 어떻게 보내 내가 정기세 다 썼는데다가 여기 떨어져 있는데 오이 어차피 언제 또 부른 장난하나 어차피 또 받은데요 어차피 뭘 튕기어 튕기기를 자 옆에 우리 커플들도 우리 친구들 재밌게 하구요 여기 초기물 쪽에 여기 빨간색 핑크색 고생있죠 아니 누가 너무 순하게 생겼다 아 너무 착해 자 여기 혼자 다 우리 좋아한 리뷰리미랑 야 너 왜그래 야 공준아 야 조심해 요즘 해지구가 아니다 세입구다니다가 중딩들한테 담배 뺏겨 뭘 남자끼리 잡냐 이 징그러운 놈들아 야 어디 가슴을 만족이 징그러봐 남자끼리 아 나 이 징그러운 놈들아 이러게 자 요즘에 좀 헛을거 같은데 다들 많은 친구들이 고파요 아 우리 준비를 고멩이들도 고생있죠 일찍 와인지 당연히 일찍 왔지 일찍 와서 안난거지 그지 조심해 밤에 저희 가운데 이런 이상한 오빠들 많이 돌아다녀 자 요즘에 우리 회생끼도 다들 안수고했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안수고들 했고요 내려가실 때 올라오시죠 반대쪽으로 안녕히들 가시고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동시에 여기까지 사람들이 problems 우리 왜 바시는지 다 빨리